지금 참가자들 중에 최고 카메라 피해자가 지냈습니다 왜냐면 보신다시니 옆에 지연이하고 서원영이 있는데 잠깐만 옆으로 저 머리 잠깐 혼자 두고 봤을 때 보면 딱 이 남자 보통 체격이거든요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지연이가 막 지연이 보통은 어떻습니까? 그럼 그때 보이니까 스트레스받아가지고 아침 안 땡기겠습니다 다 고충이 있어요 우리 막내 지연씨는 고충 없어요? 저요?